1딜 모자란 사일런트 모임? 빡치는데 프리즘 집어야겠다 빡치니까 바득바득 올라가기도 전에 죽는 캐릭터 사막 가서 죽는 캐릭터가 더 센거 맞죠? 역시 왓척 카드가 사악이지 역시 왓척 카드가 사악이지 왓척 카드가 사악 아 벌써 헉 등거왔다 아니 근데 프리즘만 먹었으면 꽁승인데 이거 프리즘 먹어서 와 가지 미쳤다 진짜 프리즘 집어쓰니 이제 타라 덮고 마리참 오몬박 무적 정도만 집으면 깰깝 보인다 다 깼네 앗 1 에너지만 있으면 이펙트님의 터보만 있었더라면 와 소지볶음 밥 안먹 다 먹으면 후식으로 프리즘 아이스크림 준다고? 프리즘인데 안먹어? 마달못 먹을 자격이 없는 마달못 미션인가요? 아뇨 꽌니 없잖아 꽌니 살려줘 알려주네 진노할걸 와 1덴방 낸 카드 스네코는 별로지 않나 열쇠 먹어야겠다 에리트 가죽 가죽 꺼 에리트 가죽 가죽 꺼 와우 죽을 뻔 오우 아닌가요? 아이앉 갑니다 아이앉 압박이 가지는 신이야 파란 카드가 좋은 이유 부채 1슬롯 만들어줘서 빵패가 밀지껏 리얼 이렇게 좋은 가지를 음해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카드를 쓰길래 깨어진 야구공 깨어진 야구공 갱 럭 sell 와 이게 게임이지 발굴? 발굴 단독 발굴 단독 발굴 단독 흥기 가더리 일제사격 나오고 자빠졌네 딸기 후배 유래역사 사일런트 행복실 일댓마금 아니 이건 실순데 6댓마글거 일댓마갔네 미션 성공각이었는데 뭐 저런 흉악한게 나있지 아니 역시 가지는 신이다 가지는 신이다 흡 선생님 귀가 안들려요 산도삼 10딜 추월 주고 자빠졌네 후회하지 않는 싸일 후회하지 않는 싸일 고마워 아드팟타조 무시무시한 전개력 쟤가 안핀데 투서야 너 체력이 안핀데 괜찮니? 사망 넌 지시를 안하는거 보니까 실수 안했나봐 넌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제대로 임무를 완수했다 제접 좀 합시다 이가 안 들려요 당첨의 포크 현옥기 그냥 살려놓는게 낫겠는데 현옥기 그냥 살려놓는게 낫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허허 뭐? 무적특 무적맞음 무적은 진짜 무적이다 이도류 무적 멈춰 아잇 겁나 무서워네 기생충 받으면 체력 플러스 개구라님 받을만한데 진짜 받을만함 이세계 흑우부정 매드무비 이세계 흑우부정 매드무비 이세계 흑우부정 매드무비 이발 악몽 후회 까비 아 잠만 님 님 님 악 미션 성공 인대 천적밖에 못써서 맛없네 하지만 성공했죠 앱도 앱도 공 Coalition 성공 감사합니다 이래서 4일이나 딥팩트가 힘든 거죠 아 뭐 미친 타격수비 거지 같은 거 와 강철에 폭풍 하나만 나와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후회 나왔으면 그래도 벗고 있네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와 까까털 힐 양바 여기가서 저주제거 이벤트 한번 봐야겠다 자네라면 알 수 있어 저주제거 어차피 받을거면 저주제거 어차피 뽑을거면 당당히 저주를 받아들여라 이건 필요없잖아 근데 아 쓰레기 이벤트 나왔네 강폭 사야지 아 근데 독구도 사고싶은데 그래도 강폭보다 독구가 낫는가 강폭이 더 낫지않나 독구가 더 나을거 같은데 내적 갈등 강폭은 가시가 중 새거 쓰레기 게임 야 씨는 미친 그래민을 배려하였으나 근 너무 빠릅니다 와 뱀전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어두 맥봉만 좀만 빨리 났으면 템포 당기는 건데 광기에 광기넣기 광기에 광기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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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체폭발님 지금 나오시면 되는데 아니 이럴거면 시체폭발 필요가 없잖아 그냥 둘 다 찾았는데 나갈 놈의 카드 4-4-2 4-4-2 4-4-3 압팔 하이파이파이 락 히이 와 즐거운 반픽 발굴로 가져올 만한 게 없네 위치비가 좋을까? 발굴을 꺄고 위치피제발 그런건 없다 아 왜왜 안때림 못차지 와 딜 봐 제발 갈대가 잡고 두두둥 탁 두두두둥 탁 두두둥 불협 아 boden 2 아 이런 후회하는 사일런트 밀집이나 깎으세요 내츠로 어디간 와우 일된 마금 진짜 환상적이게 1댓링냐 뭐? 빨돈돼 밀집 깎음 이건 유튜브 각이네 죽어도 유튜브 각이다 넘나라에 유튜브 나왔어 엄마 아니 돌진에 들어가지마 제발 이 공을 가져오 뭐 가져오지 뭐 가져오지 이 공을 가져오 아니 말은 이제 더 필요없다고 어차피 200딜 막힌다고 레고가 된 사일런스 50딜만 더 넣으면 아니 나 그래도 어? 어떻게 되지? 3이 3이니까 이기긴 했겠다 가시극협의 근본은 와프가 아니라 쓸떠쓰이며 있는 고구려 중투브에도 기록되어 고구려부터 유행한 중투브 이겼다 이겼다 허접색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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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일드 프리즘 시시한 프리즘 쇼넨 전면 금지한다 또고 이 효과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즘 사야겠지 흑옥 부적도 사고 프리즘도 사십시오 최체를 36이나 올려주는 유물이 있다? 당장 사야겠는걸 저주 수준이 사야겠지 2 안정 세sz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